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식당을 갔더니 불과 몇 달 전에 8,000원 하던 게 만원으로 2,000원이 올랐더라구요 8,000원에서 만원 올랐으면 실제로 가격이 20% 이상 한거잖아요 와 이게 나중에 좀 더 지나서 11,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 과연 지갑을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일상에 복귀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게 점심 식사를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그 되게 당연한 일을 부담서롭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한 끼에 만원이다 혹은 뭐 12,000원이다 라고 하면 쉽사리 뭐 지갑을 열어서 뭐 직장 동료의 식대까지 같이 내주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뭐 사실상 n분의 1 하고 더치페이 하고 자기가 먹어 자기가 내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해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일상 복귀하고 난 이후에 직장인들이 식당보다 편의점을 좀 더 많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격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인거죠 밥먹는데 12,000원 커피 마시는데 한 5,000원 그러면 밥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게 대략 한 12,000원쯤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죠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뭐 부담을 느끼면서 계속 그렇게 밥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점점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커피숍에서 4,500원 주고 커피 마시기 보다는 뭐 스틱 이용해 가지고 스틱커피 그런것을 사서 이제 자신이 직접 타먹는 형태로 바뀔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뭐 커피를 미리 사와서 집에 사무실로 가져와서 먹는 경우도 아마 늘어날 것이구요 식사는 점심은 뭐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때우거나 건너뛰는 경우도 많겠죠 뭐 최근에 보면은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해서 2,000원 3,000원 4,000원 짜리 되게 저렴한 가격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보통의 이제 식당에서 먹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싸니까 그렇게 바뀌는게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편의점으로 가서 이제 먹는 비율이 늘어난다 이러면은 뭐 이러한 이제 장기 불황의 시대에 뭐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편의점 주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 팜류 때문에 그 팜류 관련한 그런 주식이 29% 30% 이렇게 뭐 가격이 뭐 폭등 했죠 뭐 팜토리 같은 경우에도 폭등하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는데요 뭐 송모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가격이 29% 30% 이제 폭등 했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이제 심상치 않게 되어버린 거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을 챙겨야 될까 고민들이 많이 들죠 팜스토리가 이제 어제 30% 올랐는데 30% 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1252원으로 사실상 1250원을 넘겼죠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280원 1300원 돌파를 지금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이제 감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물가 감당이 안되면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이 줄어드는 것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 경제에 가장 우려스러운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할 정도죠 뭐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 임금이 상승하면 또 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꽤나 한국의 물가 상승은 무서운 존재로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란 어 좀 더 한정된 생활비를 가지고 좀 더 제대로 좀 더 나은 이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좀 더 서두르고 좀 더 움직이는 것 밖에 없죠 일본의 드라마를 보면 가정주부가 슈퍼마켓에서 한 여러 군데 뭐 행사하는 내용들을 웬만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죠 이것처럼 이제 한국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a b c 슈퍼마켓을 순회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어 이건 정말 싼 가격이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쪼 담는 형태로 그리고 저녁에 7시 8시 9시 쯤에 그 슈퍼마켓이 폐점하기 전에 할인 딱지가 붙는 20% 30% 50% 할인 딱지가 붙는 그런 제품들만 사오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나냐 아니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왜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면 부담인 거잖아요 그냥 혼자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로 떼어내고 삼각김밥 한 개로 떼우든 아니면 건너뛰든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든 그렇게 바뀔 것이고 점점 남들하고의 관계가 좀 서운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감당이 안되는 물가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와 어울려서 얘기 나누는 것조차도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기업은 또 어떻게 어떻게 어떨까요 그렇게 물가가 감당이 안 돼서 지갑이 열기가 어렵고 이래저래 하면은 직장인들이 직원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아니면 계양징계 쪽에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배임행령 사기 사건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통장장구 그리고 범죄 범죄 여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인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겠죠 신용점수도 요구할 것이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볼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요구하겠죠 왜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나쁘지도 않을까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가는거죠 이제 점점 더 삶이 이제 만만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비하면서 지내야 될까요 고민인거죠 고민인거죠 빈곤한 이들은 빈곤해서 힘들어하고 빚을 지는 이들은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범죄자가 되고 아니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죠 이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아주 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뒤통쳐서 돈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경우도 언론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라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속사정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왜 그런 얘기를 잘못했다가 그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보이스피싱이 왜입니까 보이스피싱에 어 누구 집에 아들이 두 명 있대 아들이 중학생이래 그러면 그 정보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남들에게 알려진다는게 불편하고 위험한 우려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뭐 물가가 저렇게 폭등하고 이러면은 뭐 원산지 속여 가지고 파는 이런 일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뭐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도 많아지겠죠 뭐 식품 대기업들이 물가가 올라 가지고 매우 어렵다 이러는데 과연 어려운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죠 물가 인상 요인에 대한 원자재 가격 원가 상승 요인에 더해서 자기들이 이익까지 같이 추가해서 이익을 더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죠 뭐 당장 슈퍼마켓 가보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만두든 아니면 뭐 라면이든 뭐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려스러운 거죠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인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우려스러워서 물가 상승이 우려돼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겠냐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올달 7월달에 금리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릴까요 올릴까요 100% 올리죠 왜 미국이 5월달 6월달 7월달에 올리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0.5%씩만 올려도 7월 말 되면 7월달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 돼버려야죠 그러면 5월달하고 7월달하고 한국이 0.25%씩 올리면 한국은행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물가는요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달러 연출도 안되고 그래야 물가도 진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5 물가 4.1 이 관계가 줄여야 되는 거죠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3%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물가는 감당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나란 나라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